229쪽 곡괴 초육효입니다. 229쪽 곡괴 초육이수 거쾌하나 성괴 유지하암 유추지의하니 거네 제하이비주는 착한 부구야님. 착한 부지도는 능감기사 즉 위유자야 이 코특무구코 불련 즉 위푸지 누란. 고로필 청렬아야 즉들 중길야람. 저 비시 존사의 차단 경외합 경외님. 이육지제로 순응순순이남 체내 은육곱 제하묵이 주간하야 비오는 제지의 남. 약이 불극관이 언하면 즉 기의 심속으로. 천원비 착한 고지도 입힐 극제 즉 불로 기부요. 능겨 즉하이 중길이니에 내 견 내 피견 위작한 고지 대법야람. 가는여 묵직한 이니에 지엽지 소부의 입자야람. 고자는 천인이 괴지서라. 고로채효이케 유푸모지상하니 자는 간지 즉 직치신기으람. 조육은 고비시미사 이재구로 기자미 위유자 즉 응치구임 고등부구나. 연인나 여니나 여니나 여니의 입 개첨제의 여시코. 오지 비는 게 즉 종길야란. 상할 간부지 꾸는 의승구야란. 착한 북구 지도는 의제 쓴 강업구지사야라 고로지 경희사야 이치 부업 무구지지님 상회 청녀면 즉 좋은특기 길야라 진성어 부산은 길지도야라 초육효인데요. 곡괴를 한번 그려보세요. 산풍고니까 산은 간상려이니까 상구효가 양효고 오사는 음효고 손하절이 풍이니까 초육, 초육, 구이, 구삼 요게 된거죠. 근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일 시작부터가 중요한 자리에요. 그래서 초육은 일이 시작되는건데 초육효 때문에 곡괴가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초육은 간 부지고니 여기 간 부지고 할 때 고자는 그냥 일고자로 보시는 거에요. 아버지의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셔야 될 그 일을 간, 주관하다 할 때 간 자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주관하는 그런 입장이니 유자면 고, 무, 구하리니 유자라는 말은 그냥 자식을 둔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자식이 자식다운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자식을 두었다면 고는 이게 아버지 고자에요. 고, 무,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허물이 없을 것이니 이 얘기는 아버지 일을 주관하는 자식 입장이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서 일을 한다면 잘못이 없을 것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효니까 이게 대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려, 려 자는 걱정하다는 뜻도 있지만 힘쓸려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주 더 엄려하다, 엄격히 하다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해야만 좋은 길이라, 끝내 길하게 될 것이다. 해석에 여기서는 구구절절하게 해석들이 달라지는 것은 유자라는 것을 해석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큰 의미로 볼 때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그 아버지가 하실 일을 감당할 만한 자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식을 둔다면 아버지가 팔짱만 끼고 계셔도 혼물이 없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의 짐이 큰거지요. 그러니까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초육이 수거 최하나 초육효가 비록 제일 밑자리에 있지만 성괴 유지하야 이 고괴가 만들어진 연유가 되어서 유주지의하니 이게 산풍고니까 풍이 된 것은 맨 밑에 음유가 되었기 때문에 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유주지의하니 주장하는 의리가 있으니 거네 제하이 위주는 자간 부고야니 거네라는 것은 내 꾀니까 내 꾀에 있어서 맨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주장하는 것은 누구 일을 주장하는가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그런 상황이니 자간 부고지도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방법은 그 길은 능감기사 즉 위유자하야 이 기고 득 무구요 자식으로 아들로 아버지를 주관하는 방법은 능히 아버지가 하셔야 될 그 일을 감당해 낸다면 위유자 자식을 둠이 되어서 아 등직한 저런 자식이 참 두어졌구나 자식 둘만 하구나 이렇게 여겨져서 기고 득 무구요 그 아버지가 허물이 없게 될 것이고 불연즉 그렇다면 그렇지 못하면 즉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자식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위 부지노라 아버지의 누우가 된다 이거지 고로 필 청녀라야 반드시 걱정하고 턱 엄영하게 엄격하게 자신을 채찍질해야만 즉 종길란이 끝내 기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처 비 시 존사에 처 비는 왜 나오신지 아시겠죠 초유니까 맨 밑자리에 처하여서 시 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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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버지가 높은 거잖아요 이제 저 위에 있는 유고효의 일을 맞는 거니까 존귀한 분의 일을 시 시는 주장하시 자에요 주장하메 자 당 경외니 스스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니 이 육지제로 육지제는 음의 재질로 순은 순순이나 이게 밑에 괴가 내 괴가 오손풍 손이니까 겸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 능히 겸손하고 따르는 그런 역량이지만 체내 음유 그 품괴가 품괴가 음유괴고 또 재하무응이 주가 나야 맨 밑자리에 있으면서 그 위에 있는 그 뭐야 육사요가 응해줘야 되는데 응하지도 않으니까 아는 상태에서 주가 나야 이를 주가 내 가지고 비요 능제제의나 능히 이 재자는 마무리한다 이를 끝낸다 이를 건너간다 그런 뜻이니까 끝내는 의미는 두고 있지 못하지만 약이 불극간이 언하면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해서 본다면 즉 기의 심속으로 그 의미는 심이 작기 때문에 전원 위 자 간고 지도 필극재 즉 풀로 기보요 오로 오로지 자식으로써 아버지의 일 주관함이 주관함에 반드시 이 극자는 능이 극자로 해석을 하세요 반드시 그 일을 끝낼 수 있다면 풀로 기부 그 아버지한테 누가 되지 않는 것만을 말했어요 이 사실은 저 이게 이런거지요 시골 같은데 일순이 바쁠 때 조그마한 아이들도 와서 일을 거두는데 그 아이가 뭐 우리 동네에 두기 잡다는 것을 많이 도왔는데 그 요구마른 손으로 따른 몇 개를 딱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식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를 도와주는 일이 되는 거고 또 여기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그 어린애가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걸 내세우지 않고 그 자식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지고 주께서는 풀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주관하고 일을 처리할 때에 능력 반드시 엄격하게 아니면 열심히 해나간다면 가히 종길이니 마침내 길할 수 있으니 내 비견 위 자 간고지 대법이라 그것이 곧 그 자식으로써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큰 대법을 보여준다는 거죠 본의를 보세요 간짜는 원래 이게 줄기간짜 주관할 간짜인데 여 목지간이 나무에 원줄기를 말하니 지엽지 소부의 입자여라 가지라든지 잎 잎들이 이파리가 붙어서 서 있는 자리에요 주축이 된다 이거죠 고자는 이 일고자 고라는 것은 전인 이 괘지서라 앞사람이 이미 무너뜨리기 시작한 그 실마리를 여기서는 이해가 있다 본래 이 곧자가 존모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고로 제효 계유 부모지 상하리 그래서 이 전인 이 괘지서라는 것은 전인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의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자식이 감당하는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다 제효라는 것은 초효부터 상효까지 전부다 아버지의 일을 주관한다 어머니의 일을 주관한다 해서 간부지고라 간모지고라 이런 걸로 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상이 있으니 자는 간지면 자식이 능히 그 일을 추가할 수 있다면 즉 칙치의 징계이라 칙자는 신칙할 칙자니까 이게 엄려할 여자를 그렇게 풀이한거죠 신칙해서 타스려 진기 떨쳐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다 해야죠 그런데 초육효니까 초육은 고미심이 사이잭으로 초육이니까 일의 시작이니까 일이 아직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깊은 병이 들지는 않은 거니까 고로 기점이 위 유자면 즉 능치고이 고득 누구나 여기 주자는 그냥 자식을 둔다면 아들을 둔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로 그 점이 아들을 두게 된다면 능히 일을 다스려서 아버지한테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위중한 일이라고 하지 위중이라는 말 쓰지요 위중한 일이니 개첨제의 여시요 점치는 사람이 마땅히 이와 같을 것을 경계한 것이고 오 지위 등계면 또 자식 입장에서는 위중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경계할 수가 있다면 끝내 기라게 될 것이다 그 얘기에요 상을 보시면 상활 간부지곤은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그 일은 주관할 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아버지 뜻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의승고야라 그 의도를 그 뜻함을 아버지를 받드는 것 이어받드는 거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를 자식이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요 자, 간, 부, 고지도는 아들이 부모의 아버지의 일을 주관하는 방법은 의제승 당어 부지사야 그 뜻함이 그 아버지의 일에 마땅히 승승 이어가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 고로 지경기사야 그래서 그 일을 공경할 지자 공경할 경자에요 그 일을 조심조심 해서 처리해서 이치 부어 무구지지 자식이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버지한테 허물이 없는 그런 쪽으로 허물이 없는 그 경지로 아버지를 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에요 그러니 상회 청녀면 항상 그 조심하고 걱정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라는 그 걱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종 듣기 이길 끝내 기란이 될 것이다 진성 없 사는 길지도 참으로 아버지 일 처리하는데 정성을 다하면 기란도가 된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일 막둥이가 아버지 일을 주관하려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시는 을 상상 하 하 하 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